50만 구독자 감사합니다. 응? 끝났어? 제가 모르시는 걸 얘기했거든요. 뻔뻔해줘야지. 50만 구독을 기념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 이거 좀 읽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50만 구독자를 기념해서 50마리를 지원해 드린다고 했습니다. 쿠폰은 25,000원. 아 25,000원? 누가? 강치땡에서요. 언제? 네. 자세한 내용 설명! 많이 참여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건 뭐야 이건? 끝났대.